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겸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직접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도록 앞장서려고 한다라고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놓고 검찰 출신들을 영입하겠다는 거죠. 좋은 인재가 검찰 출신인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PK나 TK 지역의 중진 의원들, 오랫동안 했던 분들, 이런 분들 2선 후퇴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를 하고 압박을 하면서 그 자리에 그야말로 검찰 출신, 특수부 출신들을 많이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번 총선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어느 정도 인재하고 있다고 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개헌을 저지하고 탄핵을 저지하면서 본인을 결상 옹의할 사람들을 국회에 집어넣을 생각. 그게 최소 100석. 101석. 101석의 검찰당. 그렇지.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 식구로 그걸 채워서 내 기간만은, 정권 기간만은, 대통령 임기만은 지켜내겠다. 그 일을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재형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절차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져요. 검경합동 인재형위원장이네요. 이철규 위원장과 함께하니까 공동형위원장이고 이것도 검경합동이네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인데요. 이철규 인재형위원장을 단칼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 소프트랜딩으로 공동형위원장으로 점점 본인 역할을 키워서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당으로 간다?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이력이 소년급제해서 계속 검찰에만 있었어요. 그다음에 장관하시고 바로 정치권을 와서 비대위원장 하시는데 사람이 본인이 살아온 직군에 따라서 인맥이 거의 형성되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정해지고 그렇죠. 검사 아니면 피의자 아닙니까? 얼마나 더 폭넓게 했겠어요.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내가 잘 알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은 결국 검사 출신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물론 또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검찰, 당대표도 검찰, 국회의원도 검찰, 검찰 공화국이 실현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또 대장동 55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사실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다른 카드도 내밀 수 있다고 했는데 거부권 깔끔하게 행사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건 총선형 압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 요구를 한 거부권을 행사한 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달라는 걸 시사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1월 9일이 임시국회 본회의 한 번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국회가 없는 거잖아요. 임시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급할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1월 9일에 할 필요가 없죠. 일단 보고는 하겠죠. 국회가 왔으니까 보고는 하고 표결 일정은 다시 또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빨리 끝내주라. 그런 거죠. 제2 요구를 빨리 끝내주라. 이런 요구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공천 절차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컷오프도 시켜야 되고 하위 20% 컷오프 시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쟁력 조사 이런 거 해서 또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2 요구는 과반 출석 이상의 과반 이상 출석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지금 전원이 다 출석한다고 했을 때는 19석인가요? 18석인가 19석 정도가 이탈을 하면 제2가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본인이 공천이 탈락됐거나 컷오프 돼서 이도저도 싫다 해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안 나와도 모수가 줄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사실상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난쟁이 심판을 청구했잖아요. 그냥 구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결국 기다려보겠다. 이거는 아무리 제2 요구권이 대통령의 고난이긴 하지만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과연 헌법의 형식에 맞는 거냐. 법치주의에. 이걸 묻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민주당은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9일 날 대통령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임시국무회도 그래요. 보통 화요일 날 국무회의 하잖아요. 10시입니다. 그런데 그걸 땡겨서 임시국무회를 했어. 그것도 남들이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하고 임시국무회의 주제를 총리가 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걸 급하게 이렇게 할 일인가?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거부권 행사할 때는 다 총리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하면 이제 자기도 양심은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요. 이거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그러니까 내용이 뭐다 이거 생각 안 하고 오면 바로 그냥 거부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서 9일 날 통과시키기 원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거기에 같이 하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쟁이 심판 청구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또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럼 시간이 좀 늦춰질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공천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공천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관위원장 정해졌으니까 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컷오프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리당략을 떠나면 이건 통과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가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특검을 안 하고 넘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특검 전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야사당은 거부권 행사 규탄하고 있고 늦춰져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좀 늦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늦춰지는 걸 그냥 여당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고 뭔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 달래기 위한 카드를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 주장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당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공감한다. 또 박자를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 부활시켜서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관리받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겠다. 지금도 모습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동정로는 좀 불러일으키는 또 일각에서는 사저로 보내서 사저로 보내서 더 위험한 일이네요. 더 위험한가요? 사저로 보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나온 게 사저였잖아요. 아크로비스타. 디올빼 거기였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어떤 또 속죄 기자회견을 하든지 또? 동정로는 불러일으키는 그런 카드까지 내놓겠다라는 관측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수용을 하면 오 다르네. 별거 없나 보네. 이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 70%는 특검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예전에 있던 제도 있잖아요. 제2부속실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거 다시 하는 거.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거. 그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걸로 절대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화냅니다. 그래요? 아니면 대통령실 창고가 있다고 했으니까 창고 대게밤. 하겠어요. 뭔가 놀랄 것 같기도 한데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죠. 지금까지 그거 하라고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내부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런 주장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라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구현의 사건. 이거는 주가 조작 문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안 하고. 그걸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지금까지 왔어요. 제2부속실 만든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자, 봅시다.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건데 제2부속실 만드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게? 아니,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받는 거고. 조사에서 없으면 없는 거지. 제2부속실 만든다고 해서 그 범죄 행위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죠. 왜냐하면 관련된 사람들은 다 재판받고 처벌받았잖아요. 왜 김건희 여사만 서면조사 한 번 하고 끝내냐고요. 아직 안 했잖아요, 조사를. 그리고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그러고. 그 수사의 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에선 수사를 하겠다는데 제2부속실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형평성이 더 어긋나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 대통령 부인일 뿐이지. 형사수처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형평성이 안 맞아? 모든 사람이 이게 법 앞에 똑같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맨날 입만 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법 앞에. 가로열고 김건희 여사는 빼고 해요? 가로닫고? 아니면 이거야? 뭡니까, 대체? 그래서 특검법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가 됐기 때문에 어떤 감동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총선 왔던 건 너무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번 총선은 이재명 방탄대 김건희 방탄의 프레임 싸움이 되겠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국민들이 어디에 더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핵심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거 2년 이상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나온 게 있어요? 물적 증거가? 그러니까 물론 바뀐 진술은 있어요.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가 바꿨어요. 진술은. 오전에 아니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그거 말고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진짜 이거 큰 문제 있는 애라는 물증이 있냐고요. 없어요. 2년을 탈탈 털었어요. 이것도 하나만 턴 게 아니고 온갖 걸 다 털었잖아요. 자기가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업무상 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 털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이걸 방탄이라고 주장을 해요. 좋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안 해. 조사를 안 한다고요. 뭐가 방탄이에요 대체? 거북권 행사 자체를 봤을 때 이거 정말 큰 방탄이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이 뭐예요? 청선 전략이. 전략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뭐가 있겠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제가 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방송에 와서 얘기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 가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맞아요. 지난주에 다시 하고 그전에 다시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결국 집권당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방어해 주려면 차별화된 대통령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예속된 당정일체가 강화된 윤석열 대통령보다 약간 호리호리하고 약간 젊고 약간 세련미 있는 그런 정도의 걸로 국민들이 달라졌다고 볼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전략이나 이런 거 없이 검찰의 직속 체제를 만들어서. 아니 전략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 인식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오판하고 있다. 기본적인 선거에 대한 구도 자체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과거식 생각이죠. 진영과 지역구도에 선거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사고에 젖어 있을 거예요. 영남은 우리가 몇 석 먹고 할 수 있다. 그것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이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념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깨진 게 말입니다. 지난 이번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그 전 지난번 총선부터 내린 네 번. 네. 네 번 보수세력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네.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이게 완전히 깨진 이유가 전혀 자각을 못했어요. 진영과 지역구도 과거 방식대로만 선거를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선거가 뭐냐. 그게 이른바 세대포이론이거든요. 대선 연합군 전략인데 그 연합군 전략을 포기한 거죠. 스스로 해체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